박중빈. 1891년 5월 5일에서 1943년 6월 1일 원불교의 창시자 우주의 자연현상에 깊은 의심을 품고 20년간 구도에 힘쓴 끝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1924년 익산에서 이론을 최고의 종지로 하고 이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불법연구회를 조직했다. 이것이 원불교의 시작이었다. 본관 미량 자처화 호소태산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에서 출생하였다. 한악을 수확하던 구세에 우주의 자연현상에 깊은 의심을 품고 수도에 들어가 20여 년간 구도 끝에 1916년 4월 28일 대각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뒤에 이날을 원불교의 개교일로 정하였다. 1924년 전라북도 익산군에서 불법연구회를 조직 이론을 최고의 종지로 하고 이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대체를 밝혔다. 이것이 원불교의 시작이었다. 1943년 대법문을 강설하고 입적하였다. 저세에 원불교 교전 불조요경 등이 있다. 천사의 소위 이 시각의 서 Hideout 소위 이어 천사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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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